강원도가 청정 물놀이 지역으로 수질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.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하천과 계곡, 유원지 등 35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. 대장균과 병원성 대장균 5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보다 낮거나 음성으로 조사돼 물놀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총 인과 총 질소, 부유 물질 등에 대한 하천수 환경기준도 매우 좋은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.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과 8월에도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